자기야! 왔구나! 자기 이제 고생 끝이야! 배우 김세범 드디어 땄어! 땄어! 네? 알리스타 소지섭의 약혼녀 김지겐 감독영화 오디션 들어왔다고 바로 너한테! 그.. 그거 캐스팅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약혼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봤건데 섹시한 느낌이 없다나 모르나 그거 자기 전공이잖아 어때? 두비가 간질 왠지 이라면서 느낌이 오지? 정말 소지섭 약혼녀 맞아요? 불륜녀 아니고 이혼이 아니고 약혼녀?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? 빨리 준비해! 이따 도시에 미팅이니까 오! 키스신 있어요? 키스신? 아니 배드신이 있는데 당연히 패키지로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소지섭 아직 안 왔다니까? 걱정 마 사인은 꼭 받아다 줄게 어 됐죠? 꼼주락 떼지 마세요 엄마 나 지금 분장해야 되거든 끊어 아빠 생일날 내려가면서 갖다 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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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기야 나 서울 가봐야겠다 용진이가 촬영하다 다쳐서 실려갔대 어머 어떡해 빨리 가보세요 미안 끝나면은 장거리 택시 타고 와서 영수증 청구해 네? 네 대표님 버스 안 끊겼어 버스 타고 네 잘 부탁해요 아 움직이지 마시라니깐요 네 이십칠신 배드신 들어갑니다 이십칠신 자자 레디 액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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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배드신 다 몰아서 가 네 육식팔신 배드신 갑니다 육식팔신 아 저기 조 감독님 아 소지섭 씨는 언제 와요? 지섭이 형 오늘 일본 갔는데 등 쪽만 나오는 거라 대역이 할 거예요 아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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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의식 돌아오고 미안 미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팔을 떤다 팔을 팔 팔이 잘린다 어쩐지 우산 없을 것 같더라 타이밍 죽이지? 그래, 죽인다 가자 이거 우리 회사 신제품인데 어때? 나름 괜찮지? 오, 굴지그룹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알겠다 맞아 춥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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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떨어지다 왜 이래? 야, 나 죽은 거 아니지? 나 걸어오느라 진짜 돼지일 것 같아 빨리 이동해야 된다고 등장도 안 잡히고 가버렸어 어차피 안 잡히는데 어떡해 빨리 가자, 빨리 가자 야, 너 우산 좀 걸쳐봐 야, 이거 뭐 떨어지했네 뭐야, 이거 야, 아유, 그런 걸 안고 있으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어, 그런가? 어, 그런가? 야, 야 왜 내 내 뺨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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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